이분은 바로 개구마 출신 팔색조 배우 안성댁 박희진수입니다. 안성댁 박희진수 선배님. 박희진수. 왜 이래. 무거워진 어깨를 내게 보이면 미워하지도 못하게 막아서 너 따갑게 스치는 새벽에 니가 보고 싶어 I need you on my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 눈을 뜨면 이미 헤져버릴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울어서 좋을 게 없는데 깊게 새긴 흔적이 서러워 혹시 몰라 그대가 울까 봐 내 가슴이 혼자 울까 I remember 슬퍼 보였던 날 자꾸 떨리는 내 어깨를 니가 볼까 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 버릴 꿈처럼 나아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지금은 예예예예예예 마이 갓 아 놀랬다 목소리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괜히 난 뭉클하다 시청자 분들께 인사드리실까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못 볼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인 개구매 박희진입니다 이거 왜 당황스러운 시츄웨이션 이거 웬 쇼킹한 시츄웨이션 이거 웬 아스타린 한 점 시츄웨이션 살 찔까 봐 염려는 안 하세요? 대단한 용기인데요 장학자를 끌어져 자 끌었다가